역사 교과서 문제로 온 나라가 난리가 아닙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 미셸프코는 역사란 한 권력과 그것에 대항하는 다른 권력들이 만드는 연극이다라고 갈빠했지만 이 땅에 사는 누구를 막론하고 역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기묘사화가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중종 임금과 훈구파들은 주서 심사순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 뒤 검열 최세형으로 하여금 대신 조강조 일파에게 죄주는 교지를 쓰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서의 역할을 대신한 최세형은 붓을 죽어서 이들의 죄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교지를 참아 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문이 붓을 다시 뺏으려 하자 최세형은 이것은 역사를 쓰는 붓이다 아무나 함부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임금과 훈구파 앞에서는 부질없는 일이었습니다 훗날 최세형이 길을 가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임금 앞에서 붓을 뺏은 사람이다 라고 징송했다 합니다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져서는 안 된다 박은식 선생의 말이 가슴을 치며 지나갑니다 성사사는 없어져서는 안 된다